초음파로는 이렇게 보이죠. 지금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화면 왼편에 보여지는 게 롱지튜드널로 접근했을 때 보여지는 영상이고요. 화면의 왼쪽으로 스플린의 파렌카임이 보이고 스플레넥 베인이 보여지고 있죠. 사실은 우리 스플레넥 베인 인서션 되고 나가는 혈관들이 들고나는 하일락 포션이 우리 스플린을 초음파로 구현했을 때는 메인 포인트겠죠. 우리 반대쪽이 트랜스버스 영상인데 딱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쉐입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